미장쭈! 그만하여 어몽 컨텐츠를 찍었는데 새벽에 조용히 찍은거라 텐션이 돼졌다 그래서 다음날 생방을 켰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고구마 100개를 먹다가 사이다를 마시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그럼 즐거워! 머리 좀 돌려줘 아이 양심파 안 보시면 되지 아니 그래도 내 눈이 너무 잃어서 잘 보여 광시야 각이니? 어... 왜 안들어가지지? 뭐야? 게임 찾기 안들어가죠? 자 로보내 볼거는 하나 둘 셋 어몽어스 어몽어스 진짜 안 맞아 하루 둘 셋까지 했었잖아 오늘 컨셉은 대충 썸네일에 써놨으니까 그거 보고 들어오셨으니까 다 이해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됐다 뭐야 완전 지하 거주민 같지 뭐고 뭐야 빨간이 들어졌는데 너 죽어 킥 텐션을 좀 올려야 돼 이번 편에 왜? 텐션을 조금 올려야 장순이 살지 않고 왔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닦을 켰지? 네 어? 어떻게? 닦을 켰지? 닦을 켰지 채워줘 하셨어? 네 네 목숨 내가 다 해줄게 저절한 그녀의 사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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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자로 싹 붙여주시고 패드를 좀 진단을 좀 해줍시다 이렇게 나눠주고 흠 흠 흠 너 왜 거기 들어가니? 휴골라구 흠 흠 패드에 싹 들어가있지? 딱 기다려 주황색 너의 시체가 발견될 때까지 난 기다릴게 노 아 뭐하냐 이걸 나가? 아 근데 이거 가능성이 있다 킥능성이 보인다 킥능성이 흠 흠 아 아 아 아 아 아 방송 일찍 켰습니다 김한혜랑 같이 하던 컨셉이 있는데 그게 새벽에 하느라고 텐션이 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오늘 이거 방송 그 분량도 좀 채울 겸 이렇게 킨 거니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츠고 쉿 쉿 아 이거 첫판부터 크롱 걸리면 이게 스읍 하루 임프터 우리 조져버리는데 아씨 여기 일단 창고 확실 좀 봐줘야돼 뭐야 저 닉네임이 왜 없냐 재밌어 뭐야 저 대머리는 버그 각견바 진짜 수상해 뭔가 이게 해가 아니야 내가 얼마전에 해가는데 어 왜 직접 봤어 으 이러한 이 정도로 몰아가는거면 빼랭빼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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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륵 아 왜 저래! 할레오 저거 전남친아 내가 니 여친이 되어줄게 아 나 이거 전기실 들어가야 되는데 얘랑 들어가기 싫은데? 괜찮겠지? 이 정도로 맹목적으로 따라다닐 정도면 인포 아니겠지? 뭐고 CCTV 보다가 죽어버렸어 윈트는 아닙니다 왜냐 제 뒷꽁무늬만 졸졸 따라다녔거든요 언저라 갔다가 하부엔진으로 갔는데 그럼 너잖아 하아? 그.. 응? 그럼 너잖아 뭐고 빨강이 왔네 야 탈모 나갔다 뭔가 기분이 좋은 스타트 구만 아유 진짜 이거 다 나가는꺼 봐 진짜 개극혐이야 이... 이씨새끼들아 3대가 탈모 걸려 죽어버려라 너무하냐? 나밖에 없어 고칠사람 무섭개 fittkek 저주를 퍼부어버릴 테라 야 똥 발eln 터지니까 어때? 아유 언제 걸리냐 이거 야 드디어 의무실 미션이 떴다 오 스캔이다 스캔 아 이거 나중에 하자 왜 들어와 너 샘플할거야 와 이거를 혼자 해 쟤는 어머머스를 잘 못하는 아이로구나 자꾸 따라다녀 불안하게 줘봐 쟤 검정색 아무것도 안하고 돌아다닌다니까 자꾸 와 지금 확실 미션 두개야 일단 그럼 여기서 얼쩡거리는 애한테 일단 하나 보여주고 노랑이한테 이거 하나 보여주고 확신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홍은 시민입니다 뭐야 투표 노랑이 나오죠 일단은 노랑 죽여 핑크는 일단 확신이기 때문에 핑크 말에 동의를 해야합니다 다 지금 뭔가 이 식당에서 멀리 떨어지는 순간 죽는다는 걸 다 깨닫고 있어 아 맞다 제가 아까 전에 에잉? 아유 큰일날뻔했다 초록이 에잉? 어 이거 초록이랑 검정 아주 그냥 거시기해 실패 에잉? 에잉? Ms. 뚜베이 쫓아온다! 무빙쳐 무빙쳐! 조동이 부러진 순간! 멈추면 멈추면 죽는다 사플해야 돼 사플! 누구 터지나 내가 볼거야 에! 터졌어! 아아핳햇하핳 안돼! 진짜 이렇게 안된적이 없는데 진짜 임포스터는 거릴때만 잘걸리고 안걸릴 때는 미친듯이 안걸려 왜 빨강? 내가 봄봐 빠바바바바밤 지금 몇 명 남았지? 나 왜 쟤 쟤 불안해 아냐 쟤 쟤 봐 쟤 지금 이상하다니까 좀 무서워 보드 아니야? 내 패신가? 갈색이랑 함께라면은 무섭지 않지 얘 얘 이상해 이거봐 이거봐 핑도 미쳤고 그 같아 야 너도? 야 나도 연두 같아 일단 핑부터 말도 안 돼 거의 텔포승 근데 이거 민트가 왜 이렇게 쉽게 따라오지? 날쌤가 이거 아니면 우리 알제? 제발 임말전시 임말전시 헬프 헬프 10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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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다녀 10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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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임말전시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그렇지 두 명이나 봐줬다 저라도 봐줬다 레전드 다 봐줬다 다 봐줬다 일단 어 너 이거 왜 안 했어 야 야 야 야이야 jos 이근 이근 이거 이근 이근 x3 드디어 닉값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닉값을 할려면 철저한 사전prse 어 너 죽이는게 빠르구나 어디 확인 같은 임포스터라도 감싸주면 안돼 냉정해져야돼 일단 깼고 파랑을 일단 찾아서 죽입시다 산수가 재주인척하고 이거 여기서 잡고 갈까? 잡고 밑으로 빠토 이동 전쟁이 있구나 이거 나오고 전기실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살도록 합니다 왜 이렇게 또 와나 여기는? 딱 게이지 움직일 때 움직였다 와 미쳤다 타이밍 와 지렸다 진짜 지렸 오! 나 미션 게이지 차는 거 하양이랑 누가 봤음 맞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누구나마 미션 게이지 인증감 뭘지마 일단 키팜 검정 살려야돼 이거 나 여기 갠탐하면서 존버할거기 때문에 절대 버리면 안돼 킬 쿨타임 채우고 전기 고장된 다음에 일단 이거 이 시간쯤이면은 미션 오! 워! 울지 좀 마 왜 검정인데 니 값 하는 거임? 살았다 하 전기 걸고 일단 들어가 몰라 자 검정님 알아서 해주시고요 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제 집을 침범하시는 분들은 죽어버리시는 거고요 필사적으로 결백을 주장하네 우리 어제 딱 잘라주고 다섯 명이니까 내가 몇 명 죽여야 되니 여러분들? 세 명! 간단하네 세 명만 죽이면 되네 지금 미션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일단 확씨가 핑크 그리고 하얀 연두랑 보라가 으? 뭘 수상해 야 아침부터 진짜 억울해서 잠 못자겠다 제노 오늘 이러면 연두남거든? 희밀다 흐흐흐흐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몰아간다 확씨 아닌 사람 누구야 나도 다 함 미션 하러 갔을 때 이제 사보 걸고 호우 사보 딱 걸고 타이밍 딱 맞게 해야 된다 아 이거 너무 일찍 걸었어 야 검정아 뭐하냐 야 검정아 이거 이렇게 빨리하면 어떡하냐 검정아 아 뭐야 나 여기 왜 닫았어 전기실 내가 왜 닫았어 여기까지라 전기실을 가서 합숙이고 이거 아 왜 이렇게 손이 빨라 얘는 이쪽으로 와 얘들아 따라와 아이고 그쪽으로 하면 안되는데 얘들아 식당 문 닫아 오 닫혔구나 나이스 검정 나이스 우리 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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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은이 되는 수만일이다 여러분은 손을 질러 대한빙국 안녕 뭐야 뭐야 보그엔딩이냐 이거 혹시 자 오늘 이렇게 재미있고 꿀잼있는 오잉또잉님과 같이 오잉또잉님 안녕 해주세요 바바이 자 오잉또잉분이 이렇게 안녕을 외쳐주시고 그럼 모두 유바 유바 그니까